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흥국생명 배구단은 권순찬 감독을 내치고 수석코치까지 사임을 하니 바로 새로운 감독을 선임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미 내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빠르게 진행된 신임 감독은 지난 시즌까지 수석코치를 지낸 김기중이었지만 문제는 아직까지 선수단과의 만남조차도 없었다고 한다. 이 정도 되면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흥국의 감독 자리에 오르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로서는 흥국에서 이미 김기중을 선임한다고 발표를 하였기에 아무래도 더 설득을 할 것으로 보여 다시 감독을 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권순찬 감독이 경질되고 난 뒤에 누가 흥국의 감독을 맡아서 하겠냐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많았는데 빠르게 김기중이 선임된 것은 이미 구단과 서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여론이 안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아는 현상이었는데 김기중만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않네요. 만약 김기중이 끝내 감독 제의를 거절한다면 결국 시즌 내에 감독 선임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구단주의 개입이 강한 것을 모두가 아는 상황에서 현재 감독을 맡으면 결국 딸랑이 감독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흥국은 갑작스러운 감독 경질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이를 키워버렸고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들도 매끄럽지 못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누가 와도 현재 상황에서 감독이 된다면 욕바지를 혼자 감수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얼굴에 철판을 깐 인물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김기중도 철판인 줄 알았더니만 지금 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봅니다. 만약 이대로 감독도 수석 코치도 없이 시즌을 마치는 것보다는 구단에서 자존심 적고 권순창 감독을 다시 모셔오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잘못 낀 단추를 다시 풀어서 정상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흥국생명의 김연경을 비롯한 선수단 전체가 인정하고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중도 선수단이 자신에게 이렇게 돌아설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듯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태에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흥국은 계속 이런 상황을 더 끌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무도 현 상황에서 감독으로 부임하고자 하는 배구인은 없을 테니 권순창 감독에 다시 부탁하는 게 모든 면에서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배구 팬들도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의 선두권 싸움에 대한 흥미를 더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